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는 CPI 인플레입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다시 속도가 붙은 모습입니다. 8월에는 잠시 주춤을 했는데 지난달에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박사님 이로써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꾸려가고 있는 연방준비재소이사회가 중심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고 PCE라는 가계 지출 물가 지수죠. 그러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에게 영향을 상당히 주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노동부, 근로자들을 감안해서 노동부가 만들고 있죠. 지금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 9월에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에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이후에 6월 달 5.4%, 7월 달 5.4%, 그리고 8월 5.3%, 그리고 다시 9월 5.4%인데요. 거의 5달 연속으로 5%대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하반기가 되면 미국의 인플레 지수가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누누이 전망을 해왔었는데 그 전망이 조금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최근에 제롬 파울 의장은 물가 상승 속도는 내년 초에 상당히 누그러질 것 같다고 해서 인플레 진정 시점을 조금 뒤로 미루었죠. 어쨌든 물가가 이렇게 5.4%로 나타남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인플레 우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 인플레 충격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공포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박사님, 그런데 인플레이션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또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5.3%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나오면 물가가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가 지수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S&P 지수라든지 또는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대목에 대해서 뉴욕 정권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그동안의 물가가 9월에 올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CEO라든지 그 밖에도 많은 투자은행의 CEO들이 지금 미국의 물가 인상은 통화량보다는 공급망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공급망 차질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매우 일시적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투자은행들의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공급망 사태에 대한 학관적인 전망이 뉴욕 정시에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의 CPI 인플레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다시 원전입니다. 유럽 10개국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동기고문을 냈습니다. 박사님, 최근에 유럽에서는 에너지 대란이 심각한데 다시 원전을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더 이상 건설하지 말자, 있는 것도 축소하자 이런 움직임, 원전 폐쇄 움직임의 진원지가 사실상 유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 원전 철폐를 선언한 지 한참 이후에 원전 감축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정작 원전을 감축하자는 원전 철폐의 진원지인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원전을 축소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원전은 지금 기후변화와 싸우는 최고의 무기다. 그래서 탄소중립 시대에 원전 없이는 더 이상 끌어갈 수가 없다. 이래서 오히려 유럽에서 지금 원전을 부활하자, 원전을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마크롱 대통령 그림이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죠. 이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이분도 취임하자마자 원전을 축소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전을 대폭 확대할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10개국 경제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또 언론 기고문도 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은 유럽연합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공동국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개국 재무장관, 에너지 장관들이 유럽연합을 향해서 유럽연합의 정책 최우선순위에 원자력 발전을 집어넣자라는 그런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럽연합의 지금 10개국 이상이 지금 이렇게 원전 쪽으로 회귀하는 원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 전체적인 동맹체 차원에서도 원전에 대한 확대를 지금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원전을 철폐하기 시작한 이후에 또 석탄 발전을 줄인 이후에 유럽에서는 천연가스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천연가스가 지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무려 4배나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요. 결국은 천연가스 가격 폭등에 참다 못한 유럽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때 세계 원전 시장에서 최강대국이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럽의 원전 시장이 다시 커지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작 우리나라도 지금 뒤늦게 원전을 줄여왔기 때문에 이런 원전 부활 움직임 속에서 과연 어떤 처신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가계빚 주범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 그런데 오히려 9월에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가계빚을 줄이겠다고 정부가 호언장담을 해왔습니다. 특히 고성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모든 정책의 우선을 가계부채 축소에 맞추겠다. 그럼 스스로 가계부채 축소 저승사자임을 자임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은행들을 사실상 뒤에서 조정을 하면서 대출 중단 또는 대출 축소, 대환 금지 이런 아주 각종의 정책들을 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음포나 가계부채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다시 한 번 입증이 됐는데요. 왜 이럴까? 가계부채는 왜 이렇게 늘어날까?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답을 시사할 수 있는 경제학자들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의 연구단체죠. 여기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이 가계부채를 의도적으로 늘리거나 또는 빚을 통해서 투기를 했다기보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분양을 받을 때 취급하게 되는 집단대출, 여기서의 대출 규모가 커집니다. 또 거기다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이후로 전세 가격이 50%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2배 정도 오른 지역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전세대출 규모가 커졌다. 이런 부동산 실패에 따라서 결국은 가계부채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가계빚이 폭증한 주범은 국민들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지금 한국경제학회의 교수들이 한결같이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대목에서 과연 가계부채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줄이면서 시장의 충격, 소비자들의 타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 매우 주목되는 순간인데요. 고승범 위원장은 4주 초에 본격적인 또 한 번의 가계대출 축소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어떤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IMF 경고입니다. IMF가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35개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박수님, IMF에서 이런 진단을 내놓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국제통화기금은 그동안 수년간 걸쳐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그동안 재정이 상당히 안정된 나라니까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통화를 좀 팽창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입장을 크게 바꾸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작년에는 47.9%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0%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껑충껑충 뛰어서 2026년에는 66.7%로 늘어날 것이다. IMF의 진단입니다. IMF는 이런 속도로 갑자기 부채 비율이 폭발하게 되면 국가 경제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특히 한국의 부채 증가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를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경고를 내놓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도 의회에서 전혀 제동을 하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상한선 일일이 의회가 정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가 디폴트 우려 또는 국가의 연방정부 업무 마비 이런 조처까지 취해가면서 국가 채무 늘어나는 것을 제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의회에서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른바 재정 준칙이라는 것도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IMF의 허장 상임이사 같은 분은 한국형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빠른 속도로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면에서 IMF의 국가 채무 빨간불 비상 등에 대한 아주 예의주시가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10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까지 함께 보시죠.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고용 참사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67만 명 넘게 늘면서 고용 시장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저희 마지막 키워드를 보자면 또 고용 참사예요. 네, 고용 숫자가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참 다양한 일이죠.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 관계 부처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금 고용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 때 줄었던 그 숫자가 거의 회복이 돼서 이제 코로나 상황을 거의 극복한 것 같아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7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죠. 9월 달에 취업자가 무려 67만 명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정부 통계에 공교롭게도 30대는 오히려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나온 한국경제연구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30대, 40대, 이른바 경제의 흐리라고 볼 수 있는 이 층의 고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율이 지금 OECD 국가들 38개 회원 중에서 30위로 푹 떨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 사태를 고용 참사로 봐야 돼, 진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허리에 고용이 줄어들면 우리 사회에 안전성이 급격히 져야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30, 40대의 고용률, 이 대목 우리 다 함께 걱정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 5개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CPI 인플레, 다시 원전, 가계 및 주범, IMF 경고, 고용 참사까지 알아봤습니다. 기상캐스터